전주시 삼청 2동 주민센터 입구에는 사랑이 꼽히는 냉장고가 하나 있습니다. 야채와 과일 그리고 반찬들이 보이는데요. 누구나 넣을 수도 누구나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. 시민들이 냉장고를 채우면 어려운 가정이나 나이 든 어르신들이 마음 편히 가져갑니다. 맛있게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이렇게 감사 인사도 빼곡하네요. 본인들이 음식을 하면서 한 그릇 할 걸 조금 더 하게 되고 뉴스를 위해서 조금씩 더 기부를 하는 거죠. 오전에 가득 찼던 냉장고, 오후에는 빈다고 합니다. 냉장고 옆에는 쌀도 몇 봉지 있습니다. 정성도 정성이지만 도움받는 사람도 불편하지 않게 하는 이 사랑의 냉장고. 동네마다 생기면 참 좋겠네요.